까꿍 목 베고니아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베고니아에요. 위로 길게 자라는 베고니아 입니다. 잎사귀 무늬가 매우 아름답네요. 잎은 조금 찢어졌어요. 농장에서 찢어질 정도면 상당히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잎 끝도 타 있습니다. 여기는 자른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형태를 살펴보면 무늬가 많기 때문에 약간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식물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 꽃이 봉숭아 꽃처럼 아주 예쁩니다. 하얀 무늬가 다른 품종보다 너무 많구요. 까칠까칠합니다. 잎사귀 자체는 반짝반짝 보석 같은 느낌이에요. 꽃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식물입니다. 베고니아 돈 밀러 라는 식물. 근데 잎사귀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잎사귀가 지금 말려 있죠. 화분을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서 물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 말려 있습니다. 잎이 엄청 얇아요. 여기 지금 자른 자국 보이시죠? 이거는 화원에서 사장님이 아마 잘랐을 거예요.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안 자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아래 잎사귀도 보면 약간 노랗게 떴네요. 이거는 지금 떨어져 버렸죠. 하얍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식물의 잎사귀가 아래쪽부터 하얍이 집니다. 일반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번식을 할 수 있는데 목 베고니아, 이게 목대가 있는 베고니아는 이걸로 번식하는 것보다 잘라서 번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많다는 뜻은 녹색 면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우기가 더 어려운 편이에요. 포장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지금 꺾여 있죠. 원래 얘가 빳빳하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꺾여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상태로 식물이 자랍니다. 잘라 주셔도 좋지만 그냥 놔둬도 이 상태로 자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뼈다구 해장집 앞에 이 식물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칫하면 촌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녹색 바탕 얇은 잎에 핑크색 무늬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얀 무늬가 아니라 핑크색 무늬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새순이 지금 끝이 타 있죠. 이거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식물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지금 이 베고니아는 상태가 약간 안 좋잖아요. 화분 흙을 한번 봐보니까 상토 곰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곰팡이가 거뭇거뭇하고 있습니다. 이 흙 같은 경우에는 흙을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식물을 아래쪽 봐볼까요? 이 식물도 역시 잎극갈색 현상이 일어났고요. 여기도 거뭇거뭇한 걸 보면 농장에서 키웠는데도 이 정도면 집에서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꺾여 있죠. 이런 거는 회복이 거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물 초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귀식물을 구매하셨을 때는 이것을 아주 잘 키울 수도 있지만 종자를 구매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시면 돼요. 얘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세 가지 종자를 구매했다 하시면 되고 이걸 나중에 잘 키워서 본인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이거를 엄청 크게 키운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우니아보다 잎사귀가 좀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핑크 무늬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신기한 품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만족도로는 이 돈밀러라는 품종이 가장 예쁘네요. 빨간 꽃도 예쁘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스노우캡도 예쁘기는 한데 이게 엄청 막 너무 놀랍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건 아마 제가 백우니아 마큘라타를 키워봐서 그렇겠죠. 이 식물은 솔직히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입상태도 안 좋고 색깔이 예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런 식물을 배송받아서 키웠을 때는 걱정이 앞서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배송받아서 상태 안 좋은 식물을 잘 키워내면 두 배로 더 보람이 있게 됩니다. 저희 집 백우니아 마큘라타 중간짜리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가지 품종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예쁘고 2순위는 얘고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겠네요. 작은 잔챙이로 한번 따져보면 뭐가 제일 예쁠까? 제 생각에는 얘도 예쁘긴 한데 마큘라타 젤로 특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얘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해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가 젤로 예쁜 것 같고요. 되게 매력있는 품종이고 그 다음에 마큘라타가 정이 들어서 그런지 마큘라타가 물방울 무늬도 크고 이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점박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물론 무늬면으로는 좋은데 정신사나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공포증까지는 아닌데 물방울 무늬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 정도가 참 적당하다. 물론 촌스러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사고 좀 괜히 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좀 괜히 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괜히 산 느낌도 식물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아마 상태가 안 좋았으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순위를 나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가 왜 자꾸 이렇게 순위를 나뉘냐면요. 똑같이 사랑을 주지 않냐면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키우다가 그 하나를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만의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당근마켓에 분양을 하거나 지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혹은 잘라서 번식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퇴출될 애가 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한 식물은 핑크 프린세스 14,000원에 나왔어요. 굉장히 핑크도 있고 예쁜 품종이죠. 너무 반짝거리고 이건 상태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가격 더 주면 핑크 더 많이 들어간 거 있을 텐데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프린세스가 필로덴드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 핑크가 인공적인 색상이 아니에요. 근데 핑크 콩고, 핑크 버킨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은 인위적으로 에틸렌 가스인가 그걸 넣어 가지고 색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핑크 식물은 3개월, 6개월, 1년 가면 핑크색이 빠지게 되고요. 이 핑크 프린세스는 자체적인 핑크라서 핑크색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크 프린세스를 고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잎사귀가 큰 것보다는 핑크 지분이 많은 것을 구매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무늬 식물을 고를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무늬가 어쩔 때는 100% 하얀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잎사귀가 고스트잎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키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엽록소가 없어서 식물이 기능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식물들도 손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손상은 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매우 좋은 식물들은 농장, 농원의 최고급 관리를 받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집에 왔을 때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식물이 잘 안 자라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00원짜리 호야를 구매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이 되기 전 식물 몇 가지를 구매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식물 구매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봄이 될 거예요. 소개해 봤어요. 어젠 부작용 3,000원짜리 호 PREMIER 감사합니다.